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스 1020 음 6010 이군요 18%에 다 맥힘퍼 어 작이 안 돼 아예 없네 아무것도 너클이 79 였나 음 아잉 매에게 오 오묘하고 템트리가 아 여보세요 네네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솔직히 이맨 원킬이 조금 잘 안 나요 네네 네네 맨 원킬이 좀 안 나고 일단은 제가 보스 유저는 아니고 사냥 유저인데 네 그래가지고 템 세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도 바꿀 템 같은 거나 네 괜찮은 거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리고 사냥 유저라서 보스 컨텐츠도 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네 그 미래의 지향적인 네 조금 너무 헤비한 팀들 말고 네 괜찮은 네 그런 거 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 다 사야돼 근데 근데 뭐 사냥 위주로 할 거면 무기도 보공박무가 필요 없죠 어 그렇죠 음 그렇긴 하죠 음 어차피 카우스링도 다 떼고 뭐 쌍드롭 쪽으로 다 가고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도미도 빼고 도미도 빼고 그쵸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를 좀 공포로 다 바꿔야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떤 공포 말씀하시는 어 제 바이퍼 템피팅 보셨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아 제 바이퍼 템피팅 한번 봐보시지요 아 그걸 좀 참고하면 될까요 어 네네 그 정도 느낌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공포로 돼있어가지고 아 어 제가 보조도 아니죠 보조는 보공공이군요 아 보보공이죠 무기가 공공공에 공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게 볼까요 그냥 그냥 시급한게 뭐라고 보세요 시... 시급한거요 제일 안 좋은거를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일 안 좋은게 하 와 ije 벨트요 상의 벨트 상의 도미 도미 도미는 바꿀거 맥템 끌거니까 뭐 장신군 제ő회 하고는 쓰읍 하 실질적으로 추운도 애매하고 에디도 다 애매해가지고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깨질수 밖에 없죠 아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벨트랑 네 벨트랑 뭐야 자금이 얼마 있는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주변에서 누가 그러더라구요 에픽둘들만 해도 시킬성 에픽둘들만 해도 이맨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는데 네네 아 저도 가본적이 없어가지구 제가 아크의 원킬컷을 모르니까요 어 얼마나 부족합니까 딱 갔을때 이게 어 그 원킬이 뜨는 스킬도 있고 안쓰는 스킬 떠야되는 스킬이 있잖아 그죠 떠야되는 스킬중에 얼마나 부족한가요 아 살짝 애매해요 아 살짝 애매해서 애매해서 쪼금 예 그런건데 살짝 애매해서 그런거면은 조금 어차피 17성템하고 벨트하고 상위정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어 나머지 17성 달면 될거 같은데요 아 칠칠적인 미래지향적인 템은 다 바꾸긴 해야죠 자기가 여기서 끌어올리면 손해보는 템들이죠 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셨나요 네네 어 그런템이라서 다 레어도 다 에디도 레어이기도 하구요 자기가 끌어올릴 템은 없다는거죠 아 네 어 결론은 새로 만들거나 해야되지 여기서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추업이 기본적인 세팅이 안되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바꿔야죠 어 자기가 여기서 손을 보지 말고 그냥 이대로 정리하는거 좀 좋은거 같아요 나완가 이대로 정리해봐 아예 새로 네네 굳이 여기서 더 뭐 하는것 보다는 으흐흠 네네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아 또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어 어 궁금한것 보다는 저 보스를 이번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스 좀 보스돌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안됩니다 하나씩밖에 안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다룬금도 기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다룬금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네네 마지막 한가지만 지금 현재 네 원치님도 그 그거 있으시죠 쓸심 있으시죠 쓸심이요 네네 아뇨 저 안쓰는데요 네네 아 아 멈춘 아 멈춘 아 심을 안쓰신거 어 저 투컴으로 쓰죠 저도 네네 아 제가 그 쓸심 쓸심 마스터를 하고싶은데 네 아 이건 제가 아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술심 마스터요 아 저도 그걸 생각해봤었거든요 네네 투컴심이 안되나요 혹시 그게 훨씬 낫더라구요 제가 좀 개선을 좀 해봤는데 아 아 투컴심으로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네요 아 네네 아 아 투컴심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이게 뭐랄까 어제 왔다갔다 하고 막 그런 느낌 막 그래서 아 그런게 좀 그렇긴 한데 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컴심 하는게 좋긴 하더라구요 아 막상 처음에는 이제 아 귀찮고 그러지만은 막상 또 적응되면 괜찮더라구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안삽니까 응 티타니아 펫장비 안삽니까 아 공마 올려주지 않나요 공마 몇 올려주죠 그게 예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댕건 아 아 또 궁금한거 없습니까 어 예 막상 아 이게 여러가지 여쭤봐야되는데 아 아 네네 물어보십시오 아 애매합니다 지금 지금 아 딱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 아 네 지금 제가 뭔 질문을 해도 아 애매하네요 진짜 음 크리가 많이 부족한가 보거든요 크리도 근데 이게 아크 스킬 중에서 네 지금 제가 지금 크리 크리 크악을 80으로 맞춰놨어요 네 근데 아크 스킬 중에서 그 네 버프 스킬이 있는데 그게 20%를 늘려줘요 네 아 그래가지고 크리는 그렇게 먹거든요 아 의미가 없다니 버프를 계속 써줘야되겠군요 네 이게 이게 아크는 스킬을 쓰면은 이게 1분 동안 버프가 지속이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규질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 고령하십시오 음 아크 사기입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아크요 네네 아크를 아크를 평.. 아크를 평가하자면은 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 리맨 사냥하시잖아요 네네 리맨 그 사냥 또는 바이퍼 전형인가요? 어디요? 그니까 그 어디죠? 아 그 제가 하는데요? 네네 하시는데 그기는 나로도 오고요 엠버도 거기서 하는 사람 같고요 뭐 비숍도 있고 막 여러 명 있던데요 힘들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단 중단 사냥이 하단 좋지 않나요? 아크 하단은 젠이 안따라가요 어 끝까지 가는데요 네 젠이 안따라가고 스킬에 데미지가 안뜨는건 아닙니까? 아니요 그 원킬은 떠요 뭐 예를들자면 사출기 원킬이 나면 원젠컷이 된다든지 뭐 그런건 안됩니까? 아 저 죄송한데 사출기가 뭐죠? 어 나이트로드로 짜주면 마크같은거죠 내가 날리는거 외에 아 다른게 날라가는거에요 아 그니까 패시브적으로 나오는 그런거네요 음 대단해요 아크가 그런 스킬이 있잖아요 때리면은 동그라미 날라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게 터지면은 원젠컷이 소홀하는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음 또 사람들 엄청난다 아 이멕이 어마무시하군요 나름 배라서버 아크 1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궁금한건 없습니까 네 그 먼지님은 지금 그럴거야 심벌이 몇이시죠? 저도 이쯤 될걸요 1020인가 그런데도 원킬이 그 원킬이 뜨시는거죠 네네 그리고 스공은 그때 스공은 어떻게 돼요? 뭐라구요? 그니까 그렇게 1020정도 했는데 스공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한 1500만정도 2000만 아 아 그러니까 원킬이 뜨시는구나 아 아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20 다 20성 이상정도 되지 않나요? 다 아케인의 공포 둘둘이라서 네네 그러면 그 음 제가 지금 거의 최소의 지금 그거거든요 그 드랍 아이템 드랍을 내거든요 네 아이템 드랍 내는 분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야 반지를 이제 드랍으로 바꾸고 그니까 드랍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? 그니까 드랍이 더 높으시면은 그걸로 이득을 많이 보셨는지 아 드랍 없는 흐령 그거죠 없는 것보다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끼는거죠 사실상 음 어차피 저는 계속하는 사람이니까요 아 그럼 아 그렇죠 네네 아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베리를 베리나 막 그런걸 받을 수 있는거군요 아 네네 그럼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? 네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오늘 많은 조언 들은거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